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지금 지난해 국정감사랑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지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묻지만 소환이다라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본회의장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김현지 보좌관이 이제 이 대표에게 보낸 내용인데 백현동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내기 잡혔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네, 전쟁.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전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인데요. 제1여당 대표에게 검찰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면서 적확한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거진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사건 외에도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줄줄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1여당 대표가 얼마 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검사는 일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이런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이제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소환을 장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더니만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장행하고 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의 소환 통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의 인터뷰 또 구정감사장에서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또 있어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 수사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시공사인 호반건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또 김만배 화천재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이렇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 20곳 정도를 압수수색했는데 오늘도 이제 10여 곳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개발 대장동보다 앞서서 2013년에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이것과 위례사업 2년 뒤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추진해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세 사람이 다 직감자 쪽으로 연루가 돼 있어서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일단 두 사업 자세히 좀 뉴스임 부탁드리고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수사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한 거고 이 위례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판박이 같은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일종의 먼저 모의고사처럼 사업을 벌여서 여기서 성공을 한 뒤에 거기서 훨씬 규모를 부풀려서 대장동 사업을 벌인 것이고 거기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서민방이 대장동 사업에 앞서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까지 깊숙이 관여한 저항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반부패 수사 1부에서도 일부 수사 인력을 보강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3명이 소감된 서울구치소의 수용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또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까지도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까지도 수사가 뻗어나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 반부패 3부는 현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래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등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을 받아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적지열이고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위례신도시 사건이라든지 이런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씩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정치 탄압, 정치 탄압 수사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오늘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좀 경색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최근에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SOS를 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했죠.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이 도와줘야 한다. 조속한 당의 안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당 의원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부인을 한 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탈로가 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용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지금 어떤 국민의힘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에 sos를 보냈다든지 초재선 의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조선일보가 대통령 sos의 여당의 초재선이 일제히 비대위 반대하는 중진들을 공격을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의원들에게 당이 도와줘야 한다. 조속한 당의 안정을 바란다고 당방구서를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원으로서 대통령의 혼란한 당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추측이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국면에서는 탈피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짚어주신 조선일보 보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초재선 의원들은 새 비대위원의 추진을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심지어는 여러 번 당선됐다고 더 옳은 거냐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전시 한나라당을 출입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상당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정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여러 번 당선됐다고 다 옳은 거냐 이런 식으로 직격 터널을 나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보수 정당의 문화에 비춰봤을 때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서병수 의원 아시다시피 전국 위원장 사퇴했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은 초재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 반대 이러한 얘기를 당내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당의 화합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면서 이런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이는 전날 의원총회 등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 방침에 공제적으로 반대했던 5선인 서병수 조경태 의원, 4선의 윤상영 의원, 3선의 안철수 유유동 하태경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의총에서 박수 의결을 분위기를 주도했던 것도 초재선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은 비대를 반대하는 중진들이 당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에서 초재선이 지금 84명입니다.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정치적 무궤감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초선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다음 원내대표는 사실상 초재선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다. 오히려 초재선의 세결집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하면서 세결집을 추구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권성동, 장재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권성동, 장재원 의원과 거리 두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사실상 이제 답을 피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수석이나 대변인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장재원 의원이 어제 어떠한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사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박훈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로 윤해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황당하다라면서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핵관이라는 게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해관과 윤해관 추천 인사들은 배제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검핵관들만 함께 간다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군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내에 여권 내에 어떤 갈등을 부추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전국을 찌르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윤해관과 관련된 인물들은 상당수가 지금 퇴출되고 있고 반면에 검핵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법률비사관이라는 주진우 전 검사라든지 인사비사관이라는 이원모, 그리고 복두규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총무비사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해관은 한물 가고 이제는 검핵관이 실세가 됐다. 그런 말이 지금 당 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검핵관들뿐만 아니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석들에게도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윤해관들을 정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리세팅, 셔플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윤해관들의 이선 후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집권 초에 여의도에 분산되어 있던 권력의 구심점이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되고 또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해관이 짐이 된 측면도 있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주 오히려 윤해관들을 향해서 직격 터널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권력 관계가 장재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윤해관들을 점점 어떻게 보면 페이드아웃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위주로 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해가면서 권력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런데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 이상으로 밀착했던 윤해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온전히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전략적으로라도 일단 윤해관들을 멀리하는 그런 제스처는 분명히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국민의힘 하루하루 계속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전 대표가 14일로 예정돼 있는 추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 이전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또 냈네요. 세 번째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기를 앞당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당원 개정을 위해서 전국위를 열어야 되는데 이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당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원 96조 1항 개정안 이게 의결될 수 있는 전국위가 개최되는 걸 이제 막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제 새 비대위를 추석 연휴 전에 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잘 출범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전국위가 잘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 기각이나 아니면 인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법적으로 오래 출입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황정수 남부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성향이 좀 진보적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전국위원회 개최까지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모르죠. 지난번에도 의회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또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제 윤두현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서 이제 전국위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 출범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들로 비교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이게 그 사이에 가처분 시정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결정이.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헨하우스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